저거 보트 아닌가? 미리 좀 이동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보트다 근데 보트 타면은 너무 눈치챌 것 같은데 대항으로 나갑시다 바깥으로 빠져서 한번 돌아볼까 삐? 흐흐 좋아? 이렇게 참치 잡으러 떠났다고 한다 어차피 이번에 경기제한이 기니까 크게 돌아서 방가맨 헤아저스생님 어서오세요 아저씨 방가맨이야 아아 오늘 진짜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존자가 얼마 없어 조초야 괜찮아 괜찮아 바깥에서 크게 쫓혀와요 크게 돌아도 돼 지금 크게 돌아서 이쪽 북상루트로 크게 돌다 아냐아냐 연료 아직 충분해요 이거 내꺼로 쓰고 버리면 돼 하아 이거 획이득이야 보트도 탈 수 있네 여긴 마을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고 이쪽 남쪽 마을이 잘 없는 마을쪽으로 해서 북상한 루트가 최고의 시나리오일 것 같아 어차피 이쪽일 거거든요 세상의 끝으로 나갑시다 안트 잭스페로 같네요 대항의 시대 버...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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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범...범...범...범...범... 범...범...범...범...범... 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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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범...범...범...범...범... 연료 충분하네 이 연료 연료 그렇게 막 걱정안해요 대행 게임이네 야 도는 사이에도 수많은 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게 첫 시작 때는 피가 조금 적게 깎이고요 나중에 갈수록 점점 그 자기장이 쎄져요 잘 안들리게 사이드로 돌아서 한 이쯤에서 내려서 올라갑시다 모드메타 굿이야 마지막쯤에는 진짜 풀피도 한 5-6초 안에 죽어요 아까 당해봤지? 젠장 느낌이 좋은데? 그지 이거 지금 상상이나 하겠어? 아냐 그냥 내리지 마요 흐흐흐 반디 메타 또? 대수이제 자 봐봐 이제 여기에서 이 좁혀졌을 때 범위를 보고서 움직이는 거야 실미도 전수 흐흫 다음 턴까진 돌아봐요 이 주변에서 서성인게 좋겠어 맞아요 간보다가 뒤에서 서든어택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안 걸리게 이렇게 기아 막히지 않아요? 싸도 안 맞아? 이러면 낚시방송 시작 어 근데 이거 심장그림 계속 나오네? 물이 깊어서 그런지 이럴때는? 어? 이랬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작가 모리 조언왕 어디로 좁혀지고 있어요? 스읍 이쪽일 것 같아요 대물낚시광이 되었다고 왔다 얼마 안 남았다 시작부터 이러니까 지금 이제 점점 좁혀지는 기분이에요 아 여기야 여기 누가 헤엄쳐서 보트 훔쳐갔어 스읍 트€ 다 온다 이제 으으음 스읍 정말 여기는 이 정도로 오겠는데 이 정도로 이 정도일 것 같아 파란 게 자기장입니다 안 보이네 여기서 누군 차에 치이고 지금 섬 오느라고 난리 났을 거야 다 막 이 다리 쪽에 포커싱 되고 어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러면 너무 데리고 들키잖아? 아마도 그럴 건데 그래서 내가 어 저기 보트맨이 또 북상을 하고 있어 저기 보여? 나와 똑같은 상상을 한 녀석이 있었다니 천재같은 녀석 저 녀석은 나의 오늘 라이벌이 될 것이야 그냥 나도선 위험해 근데 먼저 내린다 아 이 거리에서 쏘면은 못 잡아요 음 나의 존재에 눈치채지 못했어 호적수 자 봐봐 이제 여기 연료도 있었네 하나 이미 자 시간이 이제 1분대 좁혀지기 전에 저도 이제 슬슬 움직여야 돼요 아 가만히 있어 구동자세 가만히 있어 그렇지! 녀석은 날 보지 못했어 쟤 되게 크게 둔다 조용히 이제 헤엄쳐서 가야돼 이제 헤엄쳐서 가야돼 조용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쉿! 나이 적이 버리고 있어야 눈치를 못 채요 내가 갔을 때 아휴 근데 멀어 너무 멀어 어느 세월에 감? 그래도 시간에 들어갈 순 있어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렇지 오! 물 깊이 들어가! 들어가 동민 그릴즈 원하는 앤 들어갈 수 있어 무사히 숨차는게 없어 그릴즈거든 뒤에 이제 자기장 온다 그래도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백초죽음 배는 다시 오지 않았다고 한다 초 세지마 킹오파이터 처럼 99부터 세지마요 자아 그래도 어이 뜨거 살짝 맞았어 자기장이 바로 뒤에 있어요 오우쉼 갈 길이 멀다 북상 해야돼 저기에 누구 하나 있네 조심히 가야돼 여기 조롱이 정박해둔 저게 보이십니까 계속 움직여야돼 지금부터 쟤가 왠지 저격수일 것 같단 말이지 배 타고 또 돌아? 이쯤 돌면은 여기가 좀 안되겠다 보트 타자 잠깐만 근데 자기장 밖에 있어 저거 잠깐만 근데 자기장 밖에 있어 저거 안내자 안내자 30초 보트가 아주 여기저기 있구만 아직 자기장이 조금 멀어서 보트방송 아이 이거 작전은 좋았는데 지루해 아 근데 다 절벽이다 이거 빨리 보트니 보트니 수영만 했을 뿐인데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벽쟁이들 이 절벽쟁이들 또 빨리 원을 닿아야해 지루고다 1등 어? 원에 들어왔어 저기있다 으아 아아 guide 오우 총 못싸 아 큰일났네 아아아아아아아아